쩝쩝쩝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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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쩝쩝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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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만들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요번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3주년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3주년이 된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때요 3주년이 된 날이에요 되게 좋대요 타이틀곡 우리집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집에 오면 리 우리집에 오면 이마를 꼭 해주고 싶어 집 집사람 희 희 희 마 찬성이 없어 요즘 준호가 제가 요새 좀 많이 화를 내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쑤가 선과 악을 왔다갔다 하면서 악쪽에 요즘 살고 있어요 뭐해주면 안되지 이거 그렇네 아니 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얘가 괜찮다 그랬어 아니 뭐 이거 일곱도 아니고 아 잠깐만요 야 야 태국 야 베이비야비 아 갑자기야 베이비야비 베이비야비 아 갑자기야 오늘 골반이 이렇게 더럽게 혼자 생각하시니까 좀 말이 필요해요 진짜 사우나가면 아주 좋아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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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오린 봤어? 응? 오리야 지금 맞잖아 이리 와 귀여워서 내가 봐준다 에휴 미래의 집사람에게 영상 하하하하 진짜로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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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진짜 이분 놀때 메모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메모해 메모해야죠 자기소개를 우연히 붙어가면 이름이 이준호입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승유형인데 네네 아 그림 잘못 그려가지고 아 보여줘 보여줘 야 이거 뭐야 야 야 내가 너무 야해 야 이상해야 우리 혜민 형? 혜민 형. 혜민 형이가 침대에다 피토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마시는데 거기서 와인을 드시고 똑같은 색깔 찾다가 복구녀를 먹다가 아 여기 어디지 하고 일어나기 전에 기억이 딱 하나 있는데 혜민 형. 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건더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제 침대가 다 보라색이니까 엄마도 이게 재밌는 거야. 애가 막 다 보라색이 있고 이게 왜 이러는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검은색에 쓰면 되죠? 맞아요.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우리 회장님 잘하? 연습했네. 아니요. 무슨가요? 수관적 하트. 아니요. 죄송해요 하트 안돼요. 하트 아니어서. 아니 안돼요 우영씨. 이거 아니어서. 아니 안돼요 우영씨. 우리 회원하고 달라고요. 놀자니까. 오늘 그냥 놀자. 같이 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ψ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창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암 explain what help is really cheap. mejor wprowad this in this world 엄청나 who hates the reasons. regulator could we Baum Cons пиш 선택равuje 이번 siitä, 여기서 시작하는 중 지금 현재, 지금 시작하는 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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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Oh hell no, I'm outta here! 기록관에서 나오신, 자, 장우영씨! 장우영씨! 네, 네. 오늘 저희가 레모를 잡았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저희 딸이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렌즈에 안경을 가지고, 지금 분수 형이 너무 잘생겨보여요. 한 달인 contrat의 주인은 드럼이! 야, 이 반응아, 다야 돼! 아이고, 우리 형아, 접어라! 진짜! 이게 뭐야? 언제 왔어? 제 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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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형은 여기서 좀 못하니까 감정좋아 영상 갑자기 형은 못하니까 에이 레이디즈 에이 왓자 두윈 에이 내 걸음 아 시끄러워 정말 자유롭게 되었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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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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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와우! 진짜 보여! 레인업! 레인업 알지? 저기 민준형이 그저께 일본에서 솔로 투어를 하고 오늘 오자마자 지금 또 바론공항에 오고 있어서 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민준형은 거의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주 고주는 이렇게 쉽지 않겠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보세요 엄마! 엄마! 시시해하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진짜 별로 안했네 엄마! 엄마! 세폰에서 또 여섯 번째 싱글 시디가 나와요 김이럽이라고 그것때문에 6월 16일날 하이터치 회에 있어서 일본 아마 갈거구요 그때 오실거에요? 또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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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마 Attabабабабабабабbooks 또 일본어로rom & Nade가 정의해라? 가정정은 원호가? 제발 아이 이거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깐 떠나가지 10... 아이씨 아이야 냐 나 이거 같이 갈거야. 황금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재손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재손을 다해 주셔야 돼요. 2팬 멤버들 중에 지금 연애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 우영아 미칠 것 같이 지금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아이돌이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어 갯루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alented, brilliant, incredible, amazing, showstopping, spectacular, never the same, totally unique, completely not ever been done before, unafraid to reference or not reference, put it in a blender, shit on it, vomit on it, eat it, give birth to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나도. 저거 비싸요. 도영아, 해기 보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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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박수님 왔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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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안돼! 아아악! 아아악! 아 왔으신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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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의 기억은! 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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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온통기의 보다! 미세인 것들! 온통 온통기의 보다! 현실이 없는 게임을 했어요. 자! 좀 뿌릴 거예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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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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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알티네 이런 내 생각이 좀 많아 망설일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당당히 해내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난 그저 막혈래 어차피 사람들은 수근수근대 그래서 뭐 어떻게 이대로 포기해 절대 안해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 I like 2PM I like 2PM I like 추워 우영아 추워 우영아